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도 하고 또 오면서 풀이도 하면서 왔는데 저희 말고도 축하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같이 이렇게 축하한 분들도 같이 왔고 한 명 동안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고 왔다는 말 안쓰이고 싶습니다. 학생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많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너무 잘 짓려주시고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멤버들이 다 아침에 축하해 준다고도 했고 그리고 나연언니가 저희한테 꽃다발 안에 카드를 써서 줬어요.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.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워이너블리 연차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지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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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m with thepot on sellout to be verdad